성독 공부 성독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낸께 찬양하시면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낸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낸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낸 하나님 품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낸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낸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낸 하나님 품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보혈을 지낸 보혈을 지낸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낸 하나님 품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낸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낸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낸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낸 하나님 품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여리 존귀한 주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예수의 보혈을 지나 새 힘을 얻어 성교 공부 가운데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힘내시라고 응원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도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고 오늘도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는 그런 귀한 말씀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두리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제가 계획했던 진도는 성막에 들어가는 세 가지 내용물들 하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으로 인해서 진도가 오늘 빼고 2주 더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좀 진도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앞에서 다뤄야 될 내용 부분이 도저히 제사장의 옷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앞에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날 제사장 옷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하던 것 성막에 이동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다음 주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막 공부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 물건을 여러분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어떤 물건 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것보다는 그 물건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로 내지는 전반적인 어떤 그 성물에 대한 예용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스 9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괴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이 하나님께서는 언약괴 속에다가 보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언약괴는 사면을 금으로 쌌어요 바깥도 금으로 싸고 괴 안쪽도 금으로 싸고 완전히 언약괴는 하나님이 안과 밖을 금으로 완전히 씌우셨어요 그만큼 언약괴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십니다 성막에 가장 중요한 물건을 하나로 고부라 그런다면은 이 언약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 26절에 볼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물건 위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지성소에 둬야 할 물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요하의 언약괴를 매는 뇌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요하의 언약괴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물건은 아까 언급한 세 가지 물건은 언약괴 속에다가 집어넣게 하셨고 이 율법 책은 언약괴 곁에 두라고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요게 화살표가 흐리게 보이지만은 요 세 가지는 이 언약괴 속에다 보관해라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위에를 속재소로 뚜껑과 같이 덮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율법 책은 언약괴 곁에 둬라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요 네 가지 물건이 같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 책은 여러분이 추리기 20장부터 2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세한 빚을 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그런 율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들을 같이 주셨는데 그 모든 율법들을 기록해서 이렇게 언약괴 곁에다가 보관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세 가지 율법 책에 대한 조금 더 확대한 사진이 지금 방금 우리 영상에서 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대한 기록한 것들을 이렇게 두루마리식으로 만들어서 언약괴 곁에 뒀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를 담았던 금항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기 16장 1절 4절에서까지 35절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 나오는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단어들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것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선 여기 보십시다 넘기지 마시고요 그 1절에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장소가 엘림과 신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 그랬어요 신광야 아직 신해산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신광야에 도착했던 시간이 출애굽을 한 후로부터 둘째 달 15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날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날짜가 언제죠 첫째 달 15일이었죠 첫째 달 10일부터 14일까지 각 가정에서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날 오후에 해지기 전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일 날 그 날 해지기 전에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피난을 나가는 행색을 하고 양고기를 먹고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을 어깨에다 매고 옷에다 싸서 급하게 예굽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날이 첫째 달 15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요 달을 너희들의 달의 첫 달을 삼으라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이 들어가 있는 이 아비월이 1월달입니다 그런데 양력으로 치면 한 3월달이 될 때도 있고 음력과 같이 4월달이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요 둘째 달이니까 양력으로 말하면 4월 내지 5월달쯤이 되는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36절 이스라엘 이스라엘 한 덩어리당 들어가던 그 양이 에바 10분의 2였어요 그러니까 요 오멜 한 오멜이 한 사람이 하루를 먹던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양은 우리가 그때도 내가 그 뭘로 환산을 해서 알려드렸냐면 쉽게 그 양이 얼마나 될까 해서 했는 거 완겔론이 에바 10분의 2였어요 그죠 떡 한 덩어리의 양이 엄청 큰 겁니다 그러면 요한 그 만나를 거둬드리던 양은 한 10분의 1 에바니까 진설병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겔론 정도의 양을 거둬서 하루를 먹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까지 도달하는 데는 한 달 걸렸어요 6월절 14일날 밤을 지나고 15일날 출애급을 했기 때문에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이제는 아우성을 칩니다 그랬더니 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겠다 그 양식을 주겠다 해서 2월 16일 아침에 들에 나가보니까 희연 가시같은 이런 조금 환한 열매같이 생긴 것들이 그 들에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런 이슬같이 뭐라 해야 될지 흰눈이 내린 것 같은 것이 들에 깔려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더운 지방에 아침이니까 물론 시원했겠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들을 돕고 있으니까 이게 무엇이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하는 게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말했듯이 이것이 무엇이냐 질문했던 그 말이 만나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만나를 주시기 시작한 때는 우리가 지금 신광야에서 둘째 달 16일부터 받았어요 자 그거하고 보겠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출애급을 했을 때가 정확하게 빚이 몇 년도일까요 잘 모르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직신학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쫙 깔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편안하게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구원 여기 창세기 제일 앞부분 헌금 문제에 대한 것 레위기 이렇게 탁탁탁 다 모아 놓으셨으면 굉장히 좋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슬을 깨듯이 성경에 앉는 진리들을 이렇게 쭉 꿰면은 너무나 멋진 이렇게 목걸이가 만들어집니다 열황기상 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문이 요하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급 한 날로부터 480년이고 그것은 솔로문이 왕이 된 지 제4년째 그러면은 솔로문이 왕이 된 것은 역사적인 팩터니까 우리가 연도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솔로문이 왕이 된 해가 BC 970년입니다 딱 40년씩 사울이 BC 1050년에 왕이 됐고 40년 통치하다가 BC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40년 왕으로 통치하다가 죽고 솔로문이 왕위에 즉위한 것이 BC 970년입니다 근데 왕이 된 지 4년이 흘러갔으니까 저때가 BC 966년입니다 그때 BC 966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문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966 더하기 480년 하면은 자 출애굽 했던 데가 BC 1446년입니다 자 됐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물론 우리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장소나 시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훨씬 더 현장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 모세와 함께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둘째 달에 신광야 30일이 걸려서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광야에 도착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 조금 오늘 성경을 이렇게 끼워 맞추기 때문에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뒤로 가면은 조금 덜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조금 이렇게 맞춰보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이 출애굽기 16장 1절 이렇게 제가 일부러 두 개로 같이 띄웠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국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이거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근데 민숙이 33장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바로 6월절 양피를 바르고 그날 밤을 지나서 15일날 출발했습니다 라암셋을 떠났으니 출발 장소가 라암셋입니다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이 신광야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라암셋을 출발해 가지고 이동하면서 진영을 세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세워요 그 진을 세우는 코스가 정확하게 성경에 민숙이 3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33장 9절부터 보면 그 신광야가 어디에 있느냐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 있는 샘물 열둘과 종료 70구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이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아이 다음 주 안 와야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 처음이자 마지막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 오실 때 요즘 옛날에는 다 우리가 성경을 갖고 다녔어요 성경을 갖고 다녀서 제가 덜 걱정을 하는데 이제 성경들을 안 들고 다니시니까 이번 주간에 어떤 숙제냐면은 민수기 33장을 지백하셔서 5절부터 정확하게 40 민수기 33장 5절부터 49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세에게 너희의 그 여정 행로를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2절에 명령하셨어요 정확하게 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하나님은 33장 5절부터 우리에게 공개해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집에 가셔서 하실 숙제는 뭐냐면은 동그라미 1자를 딱 쓰시고 첫 번째 진을 친 장소가 어디를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5절에 보면은 람셋을 떠나 숙꽃에 진을 치고 그러면 처음으로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친 첫 번째 야영 장소가 어디냐 숙꽃이에요 숙꽃 그 다음에 숙꽃을 떠나서는 어디에 진을 치고 2번 어디 쭉 쓰셔서 1번부터 여러분이 제대로 쓰시면은 어디 49절까지 찾으면은 40번까지 지명이 나옵니다 그거를 꼭 써갖고 와주세요 그럼 다음 주일날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바양하여 여러분이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해오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받듯 적은 고기를 그냥 핸드백이나 이렇게 갖고 오셨다가 다음 주일날 그거 봅시다 그러면 꺼내서 1번 어디 쭉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숙제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일날 그거를 가져오게 되면은 요 신광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출발해서 정확하게 일곱 번째 지인을 친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한 달이 걸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부터 한 달 후부터 이제 만나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16일날 2월 16일부터 먹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만나가 출발한 해 둘째 달 16일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난 후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아까 여러분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40일을 먹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나가 언제 그쳤느냐 성경이 있을까요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40년간 주셨다 그랬는데 어디 있느냐 여우수와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척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거병과 복근고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난 땅에 소추를 먹었더라 정확하게 그친 날짜가 나오는데 길갈에 진쳤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1번부터 40번 진쳤던 장소를 쭉 보고 봤는데 저 길갈은 안 나올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한 2마일 떨어진 장소에다가 여리고를 공략하기 위해서 진쳤던 첫 번째 가난 땅에 진쳤던 장소가 저 길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합 땅 가난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진을 쳤던 장소 기록에는 저 길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길갈은 41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난 땅으로 넘어오고 나서 그 날이 바로 언제냐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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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략 40년 너희가 가데스바니아 땅을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잡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황할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에게 출발했던 20세 이상의 1세대는 전부다 광야에서 다 하나님은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가난 땅을 들어간 것은 2세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계 속에 만나를 보관하라 하셨는데 그 보관한 것에 대한 얘기를 좀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국기 1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여왁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요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2절에도 간수하라 그러셨고 33절에도 하나님께서 항아리를 가져다가 간수하라 그러셨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가고 싶으냐 하면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께서 만나 간수를 아론을 시켜서 원약계 안에다만 보관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32절에 주는 저 말씀 간수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33절에 간수하라는 말씀은 아론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간수하라는 저 한 오멜에 담은 만나가 원약계 속에 들어간 거고 32절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간수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에다가 보관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 간수하라 간수하라는 것이 32절은 복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절대다수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그러나 33절에 간수하라는 말씀은 아론에게 1대1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수를 쓰셨어요 저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에는 한 오멜에 담아놓은 만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만나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했느냐 아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사랑으로써 우리 백성들을 우리의 선조들을 광야 땅을 이끌어서 이 가난 땅에 오게 했구나 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산교육으로 시켰던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교육적인 걸 교육시키는 방법 중에 보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문을 다 잠그고 꽁꽁 비밀스럽게 기도합니다 근데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일부러 방문을 이렇게 좀 열어놓고 자녀들이 마루로 왔다 갔다 하든지 집에서 다닐 때 볼 수 있게끔 일부러 오픈한답니다 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생활 하시는구나 이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자마의 총재 되시죠 이충근 박사님 한 번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집회를 갔더니 그분은 멋있는 코 밑에 기르는 코수염이 이렇게 기르는게 그분의 특징이죠 모습이 그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그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사실은 죽을 암에 걸렸었어요 완전히 사형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다가 기적으로 하나님이 치유를 받았어요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근데 두려움이 있었어 인간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던 길에 아침마다 자기가 면도를 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을 볼 때 자기 얼굴을 보잖아요 자기가 이 부분을 기르게 되면은 아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깎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만나가 주는 이 구속사적인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로 제가 진설병 말씀을 드릴 때 자세하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유한복음 6장에 보면 계속 그 만나 떡에 대해서 얘기하죠 6장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32절에 하늘에서 내린 참떡 33절에 하나님의 떡 35절에 생명의 떡 41절에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었어요 유한복음 6장 49 50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 만나를 말하는 말은 그 사람들은 이 만나 만나 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떡을 먹으면서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음식 이름이 그것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예수가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더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엘리아가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열두 제자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보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바이오나 시몬아 니가 정말 복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 영혼 깊은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 진짜 복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세상에 부모 잘만 하는 거 금수저 갖고 타는 거 천만에요 미국의 대통령 되는 거 그거 바꿀 수도 없죠 예수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런 자만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달라져요 그 전에는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와 저 사람 국무총리래 저 사람 국회의원이래 저 사람은 아파트가 300채를 가지고 있대 이런 걸로 사람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람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있죠 남자 여자 결혼한 사람 미혼 아니면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그 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주님 저 사람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저 사람 예수 모르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에 한 2박 3일간 저희 친척이 와서 지내다 가셨는데 겉으로 웃고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포를 풀지만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3일 동안 그 슬픔이 그 마음의 괴로움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왜 그 가족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저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는 것나로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한 양식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39년 11개월 동안 하루도 빠젼 없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만나를 안 주셨다면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왜 만나는요 그 다음날까지 보관할 수가 없어요 하루만 지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39년 12개월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부어주셔서 인류가 양식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이요 그러나 그 어느 한 발자국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도심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제 감정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 개인 병원을 차리고 한창 운영하고 있을 때 상당히 환자가 많았어요 얼마나 바빴냐면 어시스트 하던 아가씨 하나가 이렇게 옆에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더라 그 정도로 직원들이 피곤할 정도로 바빴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할 정도로 바빴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를 한국을 떠나기 위해서 병원을 처분할 때 제 8년 후배가 제 병원을 택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제가 한 5년 정도의 제 프로덕트를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아 선배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권리금을 주고 받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자료와 근거도 없이 선배님 필요 없어요 그래 오히려 요구할 텐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배님 병원은 전국에서 소문났어요 모든 정보가 그 후배한테 귀에 들어왔던 거예요 예를 들면 서프라이를 공급하는 사람들 업자들 통해서도 들었고 랩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병원은 볼 필요도 없이 달라는 만큼 돈을 주면 사면 된다는 것을 이 후배는 알고 왔던 거예요 제가 그런 병원이었는데 하루는요 병원을 운영하는데 오포임원 환자만 봐도 굉장히 바쁠 텐데 환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몇 명 왔나냐면 딱 두 명이 왔어요 그 많던 환자들이 다 캔슬이고 뉴페이션도 안 오고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 왜 이러지 제가 제 방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 하시는 말씀이 너의 재능 좀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시면 너의 말빨 너의 매니지먼트 병원을 운영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천만에 내가 병원의 문턱만 막으면 한 명도 이 건물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이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 제 마음이 교만해지고 제 능력이라고 과신하면서 착각하기 쉬울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네 위치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틀치도 주지 않고 안식일날만 이틀치를 주시는 이유는 주시고 펴길날은 그날 먹고 아침에 가면 이게 썩어요 못 먹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예수는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빨리 빨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애국기 25장 16절과 2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둘지며 자 돌판을 법판을 원약계 안에 두라고 그러셨어요 21절에도 속제서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넣어라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넣어라 그랬으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십계명을 주시기 전입니다 그렇죠 요 때는 이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기 전입니다 요 말씀을 받고 모세가 신해산을 올라가요 40일 동안 신해산에 머물며 있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자 요 때가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간게 몇 번째냐 몇 번째냐 몇 번째냐 여섯 번째 올라간 거예요 요 여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을 모세가 신해산에서 올라가는데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은 다 40일씩 올라가서 지냅니다 그래서 40일 신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어 한번 볼까요 추리국의 32장을 봅시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돌판을 갖고 내려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첫 번째 첫 번째 올라갈 때는 그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돌판 그리고 17절 여수하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정가도 아니오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도 만들어 주시고 양면으로써 하나님께서 글씨를 씁니다 여러분 10개명 영화 보셨죠 그거 보면은 불이 나와가지고 돌판에 이렇게 막 새기는 것 마치 그 레이저가 막 지지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돌판이 있었어요 이거는 여섯 번째 갖고 받았어요 그런데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그때의 여하께서 내게 이러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지 않고 네가 직접 돌판을 다듬어 깎아서 갖고 올라와라 나오되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괴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이 언약괴지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며 요하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10개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요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괴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요 신명기 때 이 돌판은 모세가 8차 등전 때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10개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 돌판은 괴속에 넣어라 언약괴속에 넣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은 괴를 짜라 그랬어요 왜? 6차 등전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모든 식양을 보여줬기 때문에 언약괴사이즈 모양 이런 것을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8차 등경에 올라와서 이 돌판을 받기 전에는 전에 너는 그 보여준 모양 그대로 언약괴를 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짜놓고 모세가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가서 10개명을 받아 돌판을 갖고 내려와서는 그 언약괴속에 보관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국기나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시간과 때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집어넣으시면 성경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보시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차, 7차, 8차는 세 번을 40일씩 산에 머물렀고 6차와 8차는 40일씩 금식했습니다 그때 이미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을 때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차 때도 40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가지고 춤을 추고 거기에다가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겠다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40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바로 그 다음날 8차 등잔 40일을 금식했던 사람에게 목숨 걸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겼던 모세의 신앙과 지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 조금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은 것은 저는 옛날에 이런 걸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 80살 넘은 분이 이 돌판을 들고 그 높은 산을 어떻게 올라가실 수 있었을까 체력이 가능했을까 숨이 차서 어떻게 올라갔을까 이 돌판 두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돌판이 사실 그 원어를 보면 그렇게 두꺼운 판이 아니에요 아까 그 모세가 6차 등산에서 내려오면서 백성들을 보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돌판을 위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깨뜨려졌다고 그랬죠 이 돌판이 깨뜨려졌다는 그 깨뜨려진 것은 우리가 산산조각 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전유리 교통사고 난가 보면 그 도로 위에 이렇게 유리가 확 내려앉았는데 보면 산산조각이 나 있죠 그런 식으로 한 조각 두 조각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판 두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원어가 달라요 이 돌판에서 쓰는 원어는 얇을 때 금속판이나 솔로몬의 어떤 성성 열 때 쓰는 판이고 성막할 때 성막이 널판 두께가 보통 한 얼마라고 그랬어요 4분의 1 규빗 정도 된다고 그랬죠 한 12cm 돼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다가 그 뭐죠 가름대 금으로 만든 조각목을 씌운 금 가름대로 가운데로 구멍을 뚫을 만큼 이 널판이 두꺼웠던 거예요 거기에 쓰는 널판 하나 판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에 참고를 하시고 혹시 저같이 모세의 체력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너무 궁금하게 생각 마시고 건강한 건 사실이에요 눈도 어두워지지 않고 120살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존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데려가신 거지 수명이 다해서 가신 건 아니에요 그럼 이 돌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밭에 새기라 10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유혹과 사탄의 파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보고 돌판은 네가 다듬어서 갖고 올라오지만은 내가 거기다가는 직접 첫번째 줬던 십계명 그 내용을 그대로 거기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됩니다 유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더하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을 거기에 더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너희가 어떤 부분을 이성으로 납득이 안되든지 너희가 원하는 취향이 아니라고 해서 뺀다면은 내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 버린다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할 때 내가 조금 말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증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무엇을 첨가한다든지 요 말을 하면은 아직도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이 에이 저건 광신자야 할까봐 어떤 내용을 뺀다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일 광자 생활 속에서 만나 주시는 그 정확한 거 보세요 정확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땅을 밟은 것도 6월절날 바로 그 다음날 만날을 끊어주시고 만날을 주신 것도 정확하게 신광장에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1초 2일에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보여야 될까 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란지팡이 한 10분 정도만 다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 아론의 쌍란지팡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아론의 쌍란지팡이가 나오게 됐던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쌍란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모세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고라와 다당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네 사람이 당을 지어서 250명이나 되는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정면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당신들만 하나님의 영도력을 받았냐 왜냐하면 이 고라자손도 레위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라하고 모세와 아론은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레위족속이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게시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만 이러한 어떤 영적 교만을 가지고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상당히 모세와 아론의 위치가 심각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을 완전히 다 멸질시키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향로를 250명 족장들에게 다 고라를 위롯해서 아론까지도 향로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재단에서부터 불을 가져오고 향을 부어라 내가 택한 사람의 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하나님은 향로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반역하는 자리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직접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찾아가지 왜냐 다단과 아비람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진멸하실 때에 그들이 같이 죽게 될까 봐 피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들의 죽음이 평범한 죽음이면 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들이 심판을 받으면 이 재앙과 이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거라는 것이라 할 때 그냥 그들이 있던 자리가 지진이 나면서 땅이 쩍 벌러지면서 그들의 가족이 뭘 산채로 그냥 땅 속에 들어가니까 땅이 쫙 다쳐버렸어요 이걸 볼 때에 얼마나 주위 있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250명이 북향로를 들고 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서 싹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치 않고 모세를 대항한 것이 큰 하나님의 심판 받을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모세에게 또 반항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구나 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 그 뭐죠 진안에 연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연병이 뭔지 알죠 여러분 병중에서도 우리 우리 한국에 그 우리 어렸을 때 자식들 키울 때마다 막 동네에서 어떤 아줌마들이 그래요 이 연병을 막 그래요 그 엄청난 조주입니다 자식을 이 연병에 걸려 죽을 로마 이렇게 하면 막 자식이 조주예요 엄청난 조주입니다 그 연병이 옛날에는 우리 의학이 발달하지 않는데 동네가 한번 그 콜레라나 이질이나 장티푸스가 돌면은 아이들이 싹 쓸었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군함에 놓으셨는데 딱 세명 건지셨어요 그때는 동네를 쓸고 갔대요 아이들을 그 장티푸스가 연병이에요 연병 연병이 그 이스라엘 백성 진안에 막 돌기 시작해요 모세가 빨리 아론에게 향에 향도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빨리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래서 아론이 산자와 죽은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그 향 불을 피우는 것은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회개를 통해서 멈추게 됐는데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죽은 숫자가 14,700명이 죽었어요 엄청 많이 죽은 거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열두 족장 중에 각 족속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는 에론의 지팡이라고 이름을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출한 지팡이가 에론이 쓰던 지팡이인지 아니면은 그 레위 다른 족장이 쓰던 지팡이를 에론의 이름을 썼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송소 안에 증거괴 앞에 두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좀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아 이 지팡이는 원약괴가 있고 원약괴 바깥에 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증거괴도 정확하게 원어는 증거판입니다 에드토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열두 명의 족장들의 이 지팡이도 원약괴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나 우미도 없고 순이도 없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다시 걷어와서 열한 족장들의 지팡이는 돌려주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는 원약괴 속에다가 보관해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만 이렇게 얘기 들어도 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하고 십 개명 두 돌판을 받았을 때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원약괴 속에 집어넣었을 때 하고 이게 동시적으로 원약괴 속에다 넣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제일 세 가지 물건 중에서 제일 먼저 받은 물건이 뭐예요 어 아론 맞나죠 금항아리 속에 담아놓은 이거는 출발한 한 달 후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에 도착해 가지고 돌판을 받았어요 신해산은 추레국기 12장인가 보면 12장인가 19장인가 보면 셋째 달 그러니까 정확하게 45일째 되는 셋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해산에 도착했으니까 신해산 광략을 거쳐서 신해산에 간 겁니다 다음 주 여러분이 진친 장소도 이렇게 1번 2번 쭉 써다보면은 신광략 할신 뒤에 신해산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꼭 다음 주에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만나가 제일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돌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쌍란 지팡이의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가기 한 1년 반 전쯤이에요 거의 광략 생활 말기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늦게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란 지팡이도 여기다 집어넣어라 하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도 그 원약계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죠? 제가 답답한 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9절 1절 9절에 보니까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와의 언약계를 다위성 곧 시원에서 매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선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9절에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선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여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레베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먼저 8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전히 다 지은 다음에 원약계를 다위성 시원에서부터 올리고자 장로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이전할 것이며 어떻게 올릴 것이며 이런 의논을 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김물들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고 동으로도 만들고 노바다라는 물두멍도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언약계만은 솔로몬이 모세가 받았던 언약계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언약계를 반드시 갖고 와서 성전에다가 넣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옮기면서 갖다 놓고 봤는지 하여튼 그 언약계 안을 살펴보니까 분명히 우리 선조들의 기록에는 금항아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저게 언제 분실됐을까 그거는 성경이 없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다가 엘리 제사장하고 그 아들 비누와 홉네하스가 지내고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있고 할 때 이거를 뺏겼죠 언약계를 블레스하고 전쟁하는데 계속 전쟁에서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우리가 전쟁 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블레스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어떤 샤만이즘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언약계를 갖고 갔어요 그런데 전투에서 지니까 밀려가면서 언약계를 챙길 여유가 있어요 블레스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스에서 부터 이 언약계를 다시 돌려받는 데는 몇 개월이 걸렸느냐 7개월 후에 블레스에서 그것도 자진해서 반납했습니다 왜 자꾸 블레스 안에서 재앙이 생기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도둑질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해서 이거를 이스라엘 땅에다 돌려보내주자 그래서 암소 두 마리가 곧바로 베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블레스 땅에서 보관하고 있을 동안에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훔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시기가 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언약계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마지막 12주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치 언약계를 솔로몬이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열한기상 6장에 보면은 거기서 솔로몬이 쭉 내전 성소와 지성소로 꾸미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언약계 얘기는 없습니다 단지 그 지성소 안에 저 언약계 위에 덮는 그룹 천사가 있지만은 솔로몬이 만든 그룹은 훨씬 두 배 사이즈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언약계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열한시 사과시 반 5분에 시작했어요 제가 딱 2분 초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또 틀림이 없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믿고 다른 저희들에게는 영생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도의 생명으로 배불름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어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영적인 그 축복이 하나님 유튜브를 통하여서 듣는 우리 교우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과 질병과 고통과 마음의 번뇌와 하나님이여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